아시아나 항공 여성 승무원들이 소속 회사와 회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여직원들에게 100허글을 요구하고 임원들이 회장 맞이해 적극성을 띠지 않는 승무원을 혼냈다는 내용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계기가 된 미투운동에 힘입어 한국사회 직장 상사의 불합리한 행태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블라인드 앱 아시아나 항공 게시판에 박삼구 회장의 성희롱을 더 이상은 참지 말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박 회장이 2016년 4월과 지난달 각각 직원들에게 100허그 안 해주냐 다음에 해줘라는 말을 했으며 신년사에서 누가 나서서 허그해주면 성희롱이 아니고 내가 하면 성희롱이니 누가 허그해주길 기다린다고 말했다고 적혔습니다. 전직 아시아나 항공 여성 승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전 6시에서 7시는 박 회장이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 본사를 방문하는 날이며 주로 막내 여성 승무원이나 승진을 앞둔 여성 승무원이 착출돼 박 회장을 둘러싸고 열렬하게 감사를 표시하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회장님이 본사를 방문하면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몰리는 것일 뿐 회사 차원에서 스킨십을 강요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블라인드 글은 악의적인 내용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글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신부람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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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